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이거 개딸들 문제가 많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개딸들이 정말 영어의 도그, 딸인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중이지 않습니까 윤기종 교수님이 15일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중인데 말이죠 경황이 없는데 개딸들 플러스 알파들이 아주 싱 욕설을 하고 나섰어요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룰 수가 있는가 정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본래 제가 다른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개딸들 뉴스가 속보로 떴어요 이걸 보니까 저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말이죠 죽음까지도 정쟁의 이슈로 삼는 이 개딸들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이도 인간인지 개딸인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용어로 워딩으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금융치료가 급한 사람이 아니냐 금융치료가 정말 급한 인간들이다 개딸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드디어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부터 감사원이요 젠버리 행사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감사원, 감사 전문적으로는 감사 단계가 여러 가지 나누는데 감사 준비 단계, 감사 단계, 실질 감사 등등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전현희, 그리고 박문진의 권태선 이런 사람들처럼 감사원에 불려가서 감사를 받는 그러므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감사 의원회로 넘어가서 이제 박메인을 딱 두드리면 그게 확정이 돼서 수사 의뢰할 건 수사 의뢰하고 그리고 자체 징계할 건 징계하고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원에서 지금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곡소리라는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침 행안의가 열렸는데요 행안의가 오늘 난장판으로 인해서 파행이 돼서 제대로 열리지 못했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젠버리 대회 파행의 제1차적 가장 강한 행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김관영이가 있죠 김관영이 전북지사 이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김관영이가 계속 뉴스가 나올 거니까 전북지사가 1차적 책임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1차적 책임이 있는 김관영이를 빼놓고 행안을 위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공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김관영이 우리 국민한테 내놓는 입장을 보면 뻔뻔스럽기가 이재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김관영이를 불러 세워야 되는데 야당이 급구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이 김관영이가 민주당이잖아요 김관영이 국회에서부터 털리면 민주당이 더 이상 방어망을 못 치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해서 고성 난장판이 돼서 야유소리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파행의 현장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왜 이 꼴이 됐습니까 바로 주도 세력인 586들이 썩어빠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썩어빠진 586들을 전부 다 설거지해서 제 말이 아니에요 설거지한다는 이 워딩은 이번에 설거지하겠다고 나선 전 민주투사들 예를 들자면 과거에 386세대 주인공인 함훈경, 주대환, 민경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어제죠 날짜상으로는 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동지회를 결성해서 민주당 586절을 싹 다 설거지하겠다는 겁니다 설거지하겠다 이게 이제 직접 그들이 한 표현이에요 설거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깔끔히 청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늦었죠 너무 늦다 보니까 기득권화 돼가지고 이 기득권된 민주당 내 586을 믿고 개딸들이 싹 욕설을 해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개딸들 욕설, 독설이 아니고 독설, 독설 이거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이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돼 있느냐 살 날린 게 잘못 갔나 아들도 데려가지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의 이런 장례와 관련해서 별세와 관련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개딸들의 현장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말씀만 예를 드린다면 이게 개딸들도 있고요 이재명인의 팬카페 여기에다 대고까지 욕설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이재명이가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이런 글들은 이런 댓글들은 전부 다 삭제 조치를 해라 그것이 인간의 탈을 쓴 정치인이기 이전에 당 대표 이전에 인간의 탈을 쓴 최소한의 조치다 왜냐하면 개딸들은 전부 이재명이 보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한밤중에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저는 단돈이 일어난 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검찰이 소살 쓰지 마십시오 이걸 올렸잖아요 개딸들한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지금 봐 제가 그래서 어제 제목에도 개딸동원영 지령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검찰에다가 욕하기 전에 우선 윤 대통령의 부친 이 별세 이 관련 내용을 정치 쟁점화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공격을 위한 징검다리로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헉 어디서 오래하네 공자가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공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할 때 공돼지 가족이 죽는다길래 명신이가 가나 했는데 아비였구나 오늘을 위해 준비한 BTS의 노래 한 구절을 바칩니다 축배를 들어 올리고 완샷 이게 홀릭입니까 이게 어제 1시 25분에 올린 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이 닉네임이요 닉네임이 돼지 담는 날 동네 잔치라는 인간 갯다리고 그 다음에 잼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잼, 재명이가 대통령 아이고 그런 지구가 거꾸로 돌죠 룬도 데려가지 룬도 데려가지 나비의 속삭임 나라 말아먹을 아두를 생산한 자 사익을 위해 산 자 이 정도의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게 개딜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정말 금융치료가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딜들 이거 보십시오 이 편발 김건이를 특검하라 이런 정치 쟁점화에 나선 이 인간들이 바로 개딜들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분노를 하늘을 찔러요 분노가 이러한 인물들 중에는요 개딜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경향신문 칼럴리스트 겸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위군어라고 하는 인간까지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향신문 칼럴리스트 이 경향신문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런 인간들을 잘라내십시오 경향신문의 채통 전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 XXX들까지 칼럴리스트라는 미명하에 글을 실켰다는 겁니까 경향신문이 더 죽지 않으려면 이런 인간들을 쓸어내십시오 청소하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위군어 같은 경우는요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러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 살 날린 게 잘못 갔나 야 이게 칼럴리스트가 쓰고 있는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를 원했는데 윤 대통령 부친이 별세했다 이런 취조예요 그러니까 살을 날린 게 잘못 갔다 이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데 부친한테 갔다 이거입니다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러한 글에다가 인간이길 포기하는 말 일부 대치중들은요 창피한 줄 알아라 사람이 되어라 이런 댓글들을 달고 항의를 하고 있지만 항의를 하고 있지만 속수무채이고요 이 위군어는 이런 인간은요 지금 오늘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이 글을 지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군어는 누구냐 경향신문의 칼럼을 아직도 기구하고 있고 과거에요 MBC TV 비평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기도까지 한 인간이고요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에도 이 부친 별세를 조롱하는 글들이 쭉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친이 별세했다 이런 뉴스가 뜨니까 기쁜 광복절 축배를 들자 친일파가 광복절에 죽었다 이게 할 얘기냐고요 야 이런 인간들 그러면서 왜 혼자 가셨어요 아들도 동행해야지 나라 말아먹을 아들을 생산한 자 빠른 시일 내에 아들 부부 데리고 가라 저런 인간에게 별세 날 말이 아깝다 이런 폐륜적 막말까지 하고 있어요 저도 입에 담기 어려운데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야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이런데도 조롱조롱 글들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참 오래도 살았다 친일 부역자전은 참 오래 산다 남들 피 빨아먹어서 그런 거겠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광복절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윤부친 사망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아드님 사망 순장해야 한다 아들 감옥 가는 거 꼭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 그래도 덕분에 윤 대통령이 며칠 일 안 할 테니 그건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댓글들은 극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밉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런 농담은 좀 그렇다 이게 농담입니까 독설패륜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 대표인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도 이런 인간을 칼럼리스트 즉각 그야말로 설거지하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해도 해도 좀 너무 심하다 심한 정도가 아니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그야말로 독설이다 폐륜적 독설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게 지금 이 보도가 이 보도가 지금 방금 전에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꾼 거예요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지금 2시 14분인데요 이 정도 시간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이러한 개딸들 개딸 이콜 이재명이잖아요 이거 다 묶어서 설거지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사원 감사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젠버리 유치에서부터 폐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중앙부처 중에서는 주무부처인 여가부 그 다음에 행안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북도하고 부안군 되겠죠 철저히 감사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에 작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관련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오늘부터 새만금 젠버리 대화와 관련해서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 현장 감사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여가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감사 준비를 맡고 그리고 실제 감사는 이번 대화와 연관된 기관 전반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관은 감사 대상 기관은 2017년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하고 추진했던 상황 모두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완전히 1번서부터 시작해서 100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샅샅이 감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 입장문을 보면 대화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같은 모든 유관 기관과 문제점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끝난 뒤에 필요한 감사관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171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1171억 원주의 74%인 875억 원이 조직의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잡힌 경위도 중점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가 젠버리 유치를 기회로 해서 세만금 일대와 관련된 SOC 사업 추진 예산으로 확보할, 활용할 의도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감사를 한다 그리고 여과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주 샅샅이 이번에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그늘막 하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왼쪽 안에서 보시는 대로 화장실 하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유치 단계부터 폐형까지 탈탈 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지 젠버리 예산, 세만금 SOC 만들겠다는 의도하에 젠버리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젠버리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중용 시설이 여전히 지금 건축이 덜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속도로 그리고 국제공항을 세만금 지역에 설치하겠다 야 이런 철변피 아니 여기에 국제공항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공사 중에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젠버리는 다 떠났는데 아직도 행사, 행사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바로 전북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예산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젠버리 예산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 전북도 젠버리 예산 중에 총 사업비가 265억인데요 집행률은 62.4%밖에 되지 않아요 165억 4,900만 원만 집행했어요 이게 만약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돈이 한 38%가 남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사업이 주목구구식으로 계획되고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하수도하고 배수수도 같은 기반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235억인데 개막일까지 집행된 예산은 불과 148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하고 배수수도 잘 안 되니까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부 이번 감사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오늘도 젠버리 관련 예산 불투명한 집행 또는 미집행에 따른 사업시설의 절대적인 부족현상 이런 것들을 짚어낼 수 있는 뉴스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젠버리 관련 예산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안위도 젠버리가 오늘 가장 큰 빅 이슈였어요 그런데 오늘 행안위가 한마디로 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오늘 행안위의 현장인데요 여당이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했느냐 바로 전북지사 김관영이 출석을 놓고 여야 간사간에 난장판이 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됐어요 우리 여당에서는 젠버리 파행 문제는 나중에 파행이 된 거가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진행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오늘 행안위를 여야 간사간에 논의할 때는 젠버리가 그러니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추후적으로 그 젠버리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행안위잖아요 지금 휴정한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젠버리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시급한 현안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어요 그렇죠? 그나마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윤 대통령,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승민 장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피나레를 날리게 해 준 케이팝 스타들 요래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정말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90%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 실패로 끝날 뻔했던 이 과정의 전북도 플러스 알파의 책임 문제 이것이 오늘 행안위에서도 질문의 대상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은 전북도다 그런데 이런 전북도 기관장인 김관영 지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안위가 열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초 행안위를 열 때의 합의사항에는 이 김관영의 출석이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어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그런 것처럼 변화된 사정 상황을 반영을 해서 여야 간사 간의 신법 새로 합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은 행안위 전체위에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 간사가 야당 간사하고 논의를 하는데 야당 간사가 받아주지 않아요 왜? 행안위원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명희는 내가 갖고 있어 합의 안 해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행안위에서는 완전히 고성단장판으로 또 파행으로 돼가지고 전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당리당량만 타당정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586 운동권들 과거 산민투 우연장했던 함은경 군산 내모산장의 대표가 동호회 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586 그래서 586들의 일종의 반성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민주화 세력했던 사람들이 다 민주당에 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기주권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당시 투쟁 목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 민주주의화 이거를 제대로 딱 뿌리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화가 이게 80년대 90년대 얘기니까요 지금 20, 3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돼서는 국제적으로 얼마든지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화가 됐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동지들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기득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청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어요 그래서 동호회를 최종적으로 동지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 이것이 운동권 586세례들, 함은경 이런 분들의 각오입니다 이런 분들의 각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반성물을 내놓은 거예요 이 반성물이 바로 기존의 586세례들을 갖다가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도 말이죠 당시 87년도 6월 항쟁은 신원이었던 성공회의 성당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다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벌였던 잔치판은 우리가 설거지합시다 이러한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공식 출범한 명칭은요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86운동권 전체를 싹 다 물갈이하겠다 그래서 이 주도 주요 멤버는요 민청학령 사건을 구속됐던 주대환 씨 현 조봉암 선생님 기념회 부회장이고요 그다음에 범빈년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던 민경우 현대안연대 대표 그다음에 미분화원 정거 사건을 주도했던 산민투 의원장 서울대 산민투 의원장인 함은경 씨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또 임명진 목사하고 민미협 민예총 출신의 최범 디자인 평론가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발족 의원회가 588명이다 그래서 운동권 경력이 전혀 없는 50대 여성 또 민주화운동을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본 20대 대학생들, 30대 직장인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 동지회 측에서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586들 기득권화 되어 있는 기득권화 되어 있는 586들의 행동거지를 교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격려의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